네, 이제 이어서 핵심 문항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핵심 문항이라고 해서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를 해야 될 유형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두 문제가 오류인데 명확한 오류는 두 문제, 12번과 15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킬로로 생각하는 17번 문제의 경우에도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프 상에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단순히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가 풀어나가는 과정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올해 6평과 9평에서 출제된 중킬러, 킬러급의 유형들이 올해 수능에 변형돼서 출제될 과정 상당히 높잖아요. 역대 수능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 유형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6번. 문제 6번은 자분기 강의를 들은 분들은 자분기 13쪽 2번 문항을 복습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바로 풀이를 해볼게요. 6번. 그림은 세포, 가마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는 각각 서로 다른 개체 ABC의 세포 중 하나이다. A와 B는 같은 종이고. 거기에 밑줄 쳐주시고. B와 C는 수컷, 밑줄. 그리고 바로 아래 A, C는 2N이꼴 8이다. 그리고 이제 XXXY의 선결정을 알려줬어요. 일단 이 핵형에 관련된 염색체를 보는 핵형에 관련된 것에서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오른쪽 칠판에서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세포 정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세포 정보를. 뭐 2N이꼴, 얼마, 염색분 채수, 몇 개. 이런 걸 직관적으로 실수 없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상동 염색체를 찾아가면서 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평가 문제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종을 갖고 온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결정이 되고 나면 같은 종의 세포끼리, 같은 종의 세포들에서 크기가 다른 상동을 찾는 거죠. 같은 종의 세포에서는 또는 하나의 세포 내에서는 색깔이 같은 것끼리는 일반적으로 상동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바로 성염색체의 구분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 종을 구분하는 것인데 종을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염색체의 색 평가안에 출제하는 흰색, 회색, 검색, 염색체의 색 그리고 크기, 모양 이것을 보셔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양은 뭐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동원체의 위치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동원체의 위치까지도. 이제 서로 다른 비상동을 표현할 때 불가피하게 염색체를 많이 그리려면 색깔은 예를 들어 흰색으로 같지만 동원체의 위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비상동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육평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 크기, 모양이 같은 염색체는 서로 상동 물론 xy의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상동이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가, 나, 다, 라, 마인데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게 세포 정보를 한번 써보면 나에 보면 지금 이 엔 이꼴 문제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8이 보여요. 그럼 핵상 이 엔 속에는 성염색체가 두 개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 보면 성염색체 두 개가 분명히 있는데 크기가 다른 성염색체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는 x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엔 이꼴 8의 경우에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 상염색체 6개와 성염색체 두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엔 속에 성염색체가 두 개 들어있다면 이 엔에 들어있는 크기가 같은 성염색체는 y, y일 수는 없죠. 그래서 x가 두 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개념 강좌나 자본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면 성염색체에서 y보다 x가 크다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처럼 어떤 개체 또는 어떤 동물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y보다 x가 크다고 확정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정보 쓰는 걸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문제의 조건 중에 b와 c가 수컷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나의 세포는 암컷이라는 것이 판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세포는 a의 것이 되는 거지. 그리고 종을 구분해 볼 건데 여기서 나, 라, 마의 경우에 이 나라만은 지금 검은색 염색체를 뺀 나머지 염색체들이 색깔, 크기, 모양이 모두 일치해요. 그래서 나라만은 같은 종의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지금 가와 라, 가와 다의 세포의 경우에는 나라마 세포와 색깔, 크기, 모양이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의 세포인 거지. 그래서 라, 가, 다는 같은 종의 세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색깔, 크기,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두 개 이상 비교해 보는 것 동시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도 되고 큰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자기 방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을 구분했으니까 성염색체, 색깔이 같은데 크기가 다른 상동을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가, 다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것과 이것이 크기가 다른 상동이에요. 이 동원체 위치도 보셔야 됩니다. 색깔이 똑같지만 이거는 이것과 상동인 거니까 이것은 이 흰색과 요인색이 지금 상동인 거예요. 크기가 다른 상동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성염색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성염색체라고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A와 B는 같은 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 마가 어떤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나, 라, 마가 같은 종이라는 건 앞서 얘기했잖아요. 색깔이 같은데 크기가 다른 상동을 찾아보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새까만 거 있죠?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이것을 X염색체 두 개가 들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Y가 되고 Y가 되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의 세포는 수컷이 되고 라의 세포도 수컷이 되고 그런데 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컷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와 B는 같은 종인데 지금 B의 경우에는 A와 성별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A의 세포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둘이 바로 B의 세포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문제 조건을 볼게요. A와 B는 같은 종이고 B와 C는 수컷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성염색체 이 가, 다가 누구의 세포가 될 수밖에 없냐면 남는 게 이제 C밖에 없으니까 C의 세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C는 A, B에 대해 다른 종인 것도 재찬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C가 갖고 있는 성염색체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X, Y형으로 결국 C는 수컷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B와 C는 수컷이다. 이런 것도 이제 재차 공부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번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고 제학생들은 아직도 종을 구분하거나 염색체를 보는 게 낯설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이나 또는 자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6평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형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6번 설명을 마무리하고 질문지에서 보면 이제 마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의 경우에도 지금 2N이꼴 8인데 이 총염색체 수 8개가 상염색체 6개와 성염색체는 XY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질문 기역 확인용 질문이고 니은 확인용 질문이고 디귿 세포 1개당 상의 수분의 X의 수를 나와 말을 비교해 봐라. 나의 경우에는 6분의 상염색체 수분의 X의 수 6분의 2가 되고 마의 경우에는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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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